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두르기 13일이네. 13일이네. 아, 13일이네요. 여러분께서는 이쪽으로 좀 보셔주시고요. 아이고! 장둥이 오면 그쪽으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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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의 사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동호 작가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김부영 이사회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서게 된 것을 영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계 앞서 유동호 작가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회원이시며 이사여임을 하시고 많은 문화상을 수상하셨으며 꽃감 문화상을 받으셨고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 작가이시며 많은 제자들을 두어협회에 공헌을 하셨습니다. 사력은 73년 12회째 개인전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유동호 작가님은 오래도로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사력자 유재현 대표님과 토트랜드 김미선 대표님께서 작은 정상으로 준비하시고 안내장은 PRA도 윤상현 대표님께서 첨부를 해 주셔서 작가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앞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네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표를 대표하는 양재은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양경찬 감사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우리 창원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날씨에도 오늘은 그래도 선언합니다. 이렇게 많은 님께서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입현수종 부의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호 이사님 김혜식 이사님이 참 오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공과 김혜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진심을 위해서 사진 참여위를 공사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김용태 이사님 오셨습니다. 겨울은 안 됩니다. 사진을 하면 오래 살게 됩니다. 좋은 걸 보고 거기에 안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좋아하고 사진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참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문위원님 눈으로 보자면 80살 먹은 사람, 70몇살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완전히 수위 경상도 사투리에 말하면 얼마나 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만 90살 넘은 분들만 우선 제가 펜션을 한다면 존경하는 우리 또한 김한용 정은봉 자문위원님과 정은봉 자문위원님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계속 건강하셔서 백수가 돼서 또 우리 백수 장치를 할 때 우리 또 유동호 자문위원님도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가 큰 뜨거운 박수를 나누는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은봉 자문위원님까지였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사진방송 김가정 대표님 이 전시장에 대시했으니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어 이 다음에 방송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은 우리 자문위원님 해서 이시명 제가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네. 네. 유동호 사문위원님 자랑스럽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산사계 유동호 백색사진전 네.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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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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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Schedule 입니다. 아, 노래, 노래, 노래. 다시 합니까? 다시 합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무대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전부 다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표님의 백숙이 형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선! 경호선생!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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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번 분이 다시 할 것은 유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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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